여기가 옐로스톤 레익입니다. 여기가 옐로스톤 레익입니다. 여기가 옐로스톤 레익입니다. 런치를 라면으로 했습니다. 라면은 굴김치를 담았습니다. 라면을 이렇게 했습니다. 주잉크는 그냥 소다로 하고요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옐로스톤하고 티톤에 오면은 테이블마다 이렇게 사인이 붙어 있습니다. 음식물 절대로 바깥에 못 놔둡니다. 밤에 곰이 와서 만약에 사람이 텐트에 자면은 해치니까 그래서 경고판이 에브리웨어 다 있습니다. 이 피크닉이 어리한데 화장실도 있고 테이블마다 다 있고 우리도 알비를 옆으로 빼서 빼놓고 이제 식사를 한참을 했습니다. 한참을 수록했습니다. 이 피크닉을 한참을 수록했습니다. 이 피크닉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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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어디에서든 누군데? 자리가 없는데? 그때는 있었겠지. 저 앞에 신은 알겠지? 이거만. 응응. 그래. 모르겠어. 그 이유는 없으니까. 그녀네가 얘야. 여기DAX의 물이 모여 있는곳에 만든다. 자, dot. 나에서 하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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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자연작품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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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